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국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역대하 29장에서 31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역대기에서 히스기아 왕을 유독 강조한 이유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재건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아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됩니다. 역대하는 히스기아 왕의 통치를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의 공동통치 기간은 기록하지 않고 히스기아 왕 단독 통치 29년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과의 공동통치 기간까지를 모두 합하면 히스기아 왕의 통치는 대략 42년이 됩니다. 역대하는 bc 8세기의 국제정치 상황이나 남유다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국제적인 남유다 주변 이야기는 열한기 하와 이사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 역대하에 기록된 히스기아 왕의 이야기는 오히려 어려운 국제정세 속에서 히스기아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히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성전제도 복구와 6월절 예식의 회복이었습니다. 때문에 우상 숭배로 만연했던 남유다를 제사장 나라로 개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운 히스기아 왕은 솔로몬 성전 건축 이래 열심히 6월절을 지킨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역대기는 히스기아 왕이 통치를 시작한 그 해에 가장 먼저 성전개혁을 명령했다고 기록합니다. 히스기아는 아버지 아하스 왕이 죽으면서 공동통치가 끝나자 왕으로서의 그의 통치 원년에 가장 먼저 성전정화를 시작합니다. 히스기아 왕이 성전의 성소에서 더러운 것을 없애라고 한 것은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만들어 놓았던 그 재단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아 왕이 그의 통치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해야 했던 이유는 아하스 왕이 곳곳에 저질러 놓은 우상 숭배의 잔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전 정화 작업은 총 16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히스기아 왕에게 그 내용을 보고함으로 종료됩니다. 그 후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번제와 숙제제 제사가 드려집니다. 히스기아 왕 시대에 이루어진 성전 복구와 제사장 나라의 제사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기본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세번째 포인트 히스기아 왕이 6월절을 지킨 내용은 열한기에는 없고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아 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정화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나라의 6월절 명절을 지낼 계획을 갖습니다. 이렇게 6월절을 지킨 히스기아 왕의 내용은 열한기에는 없고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추수와 연결되어 있는 칠칠절과 초막절은 지켜온 흔적이 보이나 6월절은 제사장 나라의 근본이며 시작인 가장 중요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아 왕 이전까지는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히스기아 왕은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모여 제사장 나라의 시작인 출애굽대 시작된 6월절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보발꾼들을 보내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 함께 6월절을 지키자고 공포합니다. 히스기아 왕이 6월절을 위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두 초대한 것은 예배장소 단일하의 원칙 즉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예루살렘임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민족이 함께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됨을 재확인하고 제사장 나라의 시작인 6월절을 함께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네번째 포인트 히스기아 왕 때에 비록 소수이긴 하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남과 북이 한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6월절을 지키는 도중 규례를 어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아 왕이 서둘러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마침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키자 그들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때 모든 백성이 원함으로 다같이 결의하며 다시 7일을 연장하여 6월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6월절을 7일 더 연장한 이유는 드림 재물의 수가 너무 많았고 성결하게 한 제사장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6월절 행사를 마친 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한마음으로 모든 성읍에서 우상을 접결합니다. 남과 북이 한마음으로 14일에 걸친 6월절 행사를 모두 마치고 모두 성읍에서 우상들을 다 접결합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6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히스기아 왕은 제사장 나라 조직을 다시 정비하고 제사장 나라 조직 정비를 위해 특별 헌금을 합니다. 계속해서 히스기아 왕은 11조 제도를 확립합니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히스기아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지도자로 평가받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대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느니. 내 아들들아 이대는 게으리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정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라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키스와 여할렐렬의 아들 아사라와 게루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바레 자손 중 시무리와 여후엘과 아사베 자손 중 스가리아와 마따냐와 해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무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수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요아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요아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요아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요아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요아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류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8일에 요아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요아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희숙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요아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요아의 재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희숙야 왕이 일찍에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요아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냥 7마리와 어린양 7마리와 순념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죄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요아의 재단에 들이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재단에 뿌리고 또 순냥들을 잡음에 그 피를 재단에 뿌리고 또 어린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재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죄물로 드릴 순념소들을 왕과 회중앞으로 끌어오며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죄로 삼아 재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죄를 드리게 하였습니다라 왕이 르의 사람들을 요아에 전해 두어서 다육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요아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르의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파를 잡고 섬에 히스기아가 명령하여 번제를 재단에 들일세 번제 들이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요아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들이기를 마침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아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사베시로 요아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아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요아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와 재물과 감사 재물을 요아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재물과 감사 재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소소가 70마리요 순냥이 100마리요 어린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족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아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역대하 30장 히스기아가 온 이소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소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오은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딸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오은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의 명령을 내려 부엘 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오은 이소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소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귀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오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로수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암인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로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 예브라임과 문하세 지방 각 성업으로 두루다녀서 수블론까지 일어났으라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문하세와 수블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딸의 백성이 무교조를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난 예루살렘에 있는 재단과 향란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딸 열넷째 날에 유월절량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그래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량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무나세와 이사갈과 스블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량을 먹어 기록한 귀리를 어긴지라 히스기아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고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아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아가 수송아지 천마리와 양 7천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천마리와 양 만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위세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역대야 31장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업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재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허목제를 드리며 여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천 열매들을 풍성이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업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이스라엘과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이스라엘과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리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와에 전해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이스라엘과 명령하여 여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두고 레위 사람 고난야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무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라기아와 마핫과 보나야는 고난야와 그의 아우 시무이의 수화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아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리아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직의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래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화에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리아와 스가니아는 제사장들의 상업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노라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정두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업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업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희승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두는 이래나 율법에나 개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때